몰락해가는 제정 러시아와 러일전쟁 이어져 가겠습니다. 크림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죠. 그 이후에 니콜라 1세가 사망을 하고 그 아들 알렉산드르 2세가 제의를 잃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개혁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혁은 농로해방이었어요. 농로라는 게 농민이 그 땅에 예속돼서 지주한테 완전히 메이는 거잖아요. 지금 서유럽에는 개몽주의 사상이 불고 있었고 농로라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여전히 농로라는 게 있는 거죠. 특히 예카테리나 2세가 농로제를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물론 있었는데 이거를 강화하고 귀족들한테 아예 지역을 나눠주고 농로를 사유화하는 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인구 6,700만 명 중에서 5천만 명이 농민이었는데 그중에 4천만 명이 농로였다는 거죠. 농민과 농로의 차이는 농민은 자기 땅에서 자기 소출을 가지고 세금만 내고 운영을 하는 게 자영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농로는 땅에 소유가 없어요. 이주도 못해요. 그런 게 사실 땅의 메인 농로거든요. 이런 지주들의 지나친 이익 착취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소유 사태도 정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원래 노예들의 생산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노예라는 게 일할 만큼 뭔가 대가가 와야 되는데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죠.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농로제를 해방을 해야 되는데 이 농로제 해방의 걸림돌은 누구죠? 지주들이죠. 그 지주들의 신분은 대부분 귀족들이란 말이죠. 이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 농로들을 점차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농로해방령 포고식도 하고 조금씩 농로는 해방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크림전쟁을 겪어보니 문제가 많더라. 서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비유율적 군대 조직이었다고 하는 거죠. 크림반도로에서 발라크라바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가 벌어졌는데 물론 서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의 지휘자들도 무능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지만 러시아는 더 개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숫자만 많은 군대를 개혁을 해서 정예병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전까지는 군복무가 25년인데 그 군대를 해체하고 6년짜리 아예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정예군대를 양성을 하려고 했고 또 이 군대에 부족한 건 장교 양성 과정이 빈약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장교라는 건 누가 하죠?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면 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들이 무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을 장교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크림반도에서도 결정적으로 이 군대를 이동을 하고 보급품을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 크림반도까지 갈 수 있는 철도가 없더라. 그런 한계를 알게 된 거죠. 이 프로이스에는 국가 전체에 철도를 많이 깔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군대가 이동하는데 철도를 통해서 이동한단 말이죠. 탱크 같은 것도 1차 대전 이후지만 탱크 같은 것도 철도로 이동하면 상당히 편하죠. 도로가 분약하던 시절에 철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철도를 많이 확보했다. 그런 식으로 개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개혁도 하고 여러 조치를 하는데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혁명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혁명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이었죠.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제1공화국이 생긴 거죠. 공화국이라는 게 뭐죠? 그전까지 왕, 귀족들이 지배하던 체제가 개인들이 주로 시민들이 모여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이런 형태의 공화국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등장을 함으로써 제국으로 가고 그것이 왕정이 또 복구가 되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국이 또 들어섰다가 다시 이 공화국이 문제가 많다가 나폴레옹 3세의 제국이 들어섰다가 1870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꽃민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공화적으로 바뀌는, 재산공화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즉 프랑스에서는 재정과 공화장이 왔다 갔다 하는 혼란 과정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런 혁명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바로 그걸 개몽주의라고 하죠. 개몽주의가 유럽 전체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도 입헌 군주제로 가려고 하고 네덜란드는 처음부터 공화국이었었고 독일 남부지역에도 이런 혁명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혁명의 분위기가 러시아에도 흘러갈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에 다녀오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바뀌어 간다는 거죠. 이때 등장했던 유명한 용어 인텔리겐차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양복을 입고 하의를 매고 하는 사람들이죠. 러시아에서는 인텔리겐차 라고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브루주아라고 불렀죠. 브루주아들은 귀족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야. 원래 평민 출신이지만 돈을 많이 번 상인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런 사람들이 브루주아라고 부르죠. 또 영국에서는 기사계층 이런 사람들을 젠틀이라고 불렀고 러시아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학자, 교원, 기술자, 예술가, 의사, 변호사, 공무원, 세러리맨 러시아인 대부분이 농민이고 일부가 귀족이었는데 농민과 귀족 사이에 원래는 평민계급이지만 특수한 직업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텔리겐차 계층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식이라는 거죠. 책 읽고 공부하고 서유럽에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깨이는 개몽주의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거죠. 이 인텔리겐차들이 무능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인텔리겐차들이 서구 유럽을 봤더니 입헌군주제로 가더라. 프랑스처럼 아예 공화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군주제지만 이 군주제가 좀 더 민중들의 특히 시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의회가 있는 이런 입헌군주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요구들이 분출되는 거죠. 영국에서는 의회가 있어가지고 의회가 총리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변화한 거죠.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젠트리계층이었던 거고요. 독일에서는 1848년에 프랑크프루트 국민회의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시민들이 모여서 의회를 형성하고 이 의회가 황제와 함께 가는 이런 형태를 하게 된 거죠. 프랑크프루트는 남부독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스턴의 황제의 영향력이 아직은 미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의회가 형성이 되어서 의회 중심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운영되는 이런 체계를 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48년에 베를린에서 젠트리계층 또는 부르조계층들이 시가전을 하고 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이 뒤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에도 분위기가 바뀌죠. 인텔리겐차들이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는 조금씩 받아들여요. 군대를 개혁하고 태형을 폐지하고 만민은 평등하다. 이런 걸 하지만 혁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영국식 입헌군주의를 투입할 수 없다.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은 짜르다. 이렇게 주정을 하는 거죠. 절대 왕정의 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의회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 신용만 갖춘 의회가 있긴 있어도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거나 총리를 임명할 수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해왔죠. 그러니까 인텔리겐차 계층에서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제정러시아를 무너뜨려야 된다. 황제 제도가 존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혁명은 잘 일어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황제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황제를 암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 2세 황제를 6번에 걸쳐서 암살을 시도를 했고 결국은 6번째 알렉산드리 2세 황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알렉산드리 2세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그 아들 알렉산드리 3세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원래는 형 니콜라이가 후계자였거든요. 황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니콜라이는 황태자가 돼서 짜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해 그랬는데 갑자기 형 니콜라이가 죽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가 형 대신에 후계자가 돼서 짜르에 올랐고 이 사람은 제2기간 내내 혁명 세력에 맞서서 이걸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혁명주의자가 된 거죠. 반동분자를 잡아내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큰 흐름에는 맞지는 않았다는 거죠. 프로이센은 원래 칸트의 고향이었던 퀸니스페리크 거기서 출발해서 북독일 지역으로 간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운 나라랑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물론 결혼도 하긴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았어요. 프로이센과 서로 결혼을 맺기도 해서 알렉산드리 3세는 빌릴림 세와 육촌지간이었어요. 알렉산드리 3세의 아내가 프로이센 출신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사이가 안 좋았고 가까운 데가 사이가 안 좋으면 먼 나라랑 친해지겠죠. 그래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프로이센을 견제하는 프로이센이 떠오르는 나라였거든요. 프랑스는 공화국과 재정을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혼란기를 겪고 있었지만 프로이센은 강력한 국가개혁을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상당히 강한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은 견제했죠. 동맹을 맺은 결과로써 프랑스로부터 차권을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3국 간섭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1차 대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동맹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혁명 세력이 지금 계속 내부에 온단 말이죠. 아버지도 혁명 세력에 의해서 암살이 됐고 지독적으로 정치 테러도 일어나고 하니까 황제를 죽임으로써 황제적 무너뜨리겠다는 의혹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후라나라고 하는 공안질서 수호국을 창설합니다. 좌익 혁명 분자들의 정치 테러를 단속하기 위해서 창설을 하게 되고요. 이 오후라나의 특기는 혁명 세력 내의 뿌락치라고 하는 이중간첩을 심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단체들을 일망타진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 3세는 혁명 세력을 누르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알렉산드로 3세가 잘한 일 있어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였거든요. 외부와는 상당히 좋게 지내는 내부의 혁명 세력을 다지는 데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오래 살림 못하고 그 아들이 니콜라 2세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니콜라 2세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왕이 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로 3세 아버지가 49살에 죽거든요. 자기가 젊었단 말이죠. 아직은 젊었기 때문에 굳이 황태자를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교육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제외에 올랐었고 나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잘 모른다라고 말했 정도로 준비가 안 됐던 그런 사람이다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이 제정러시아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중에 하나도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같은 거죠. 물론 여기서 욕심 같은 게 있어서 전쟁에 참가를 했겠지만 아버지처럼 평화주의를 잘하고 내부단독에 주력을 했다면 황제를 잃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워낙 무능했던 국가를 다질 능력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황제가 이렇게 무능했어도 영국은 산업혁명의 해외 식민지 때문에 잘 나가고 네덜란드가 잘 나가고 프로이세인이 점차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러시아도 어부지리로 공업 발전이 됩니다. 이웃나라가 잘 살면 그 영향으로 이웃나라도 잘 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이세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공장을 만들고 할 수가 있죠. 러시아는 원자재에 옛날부터 강점이 있잖아요. 프로이세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가 원하는 것들을 공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빠른 성장세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00년 사이에 공업 생산력이 7배 이상 증가를 하고 대규모 공장으로 세워지고 중공업 분야에서 꽤 두드러진 발전을 합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돈바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돈바스가 예로부터 이 러시아의 중공업을 일어났던 중요한 공업지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돈바스를 절대 놓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돈바스는 러시아의 공업지대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강점이 원자재잖아요. 광물 채굴, 철강 원료가 많이 나오니까 철강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을 서유럽에 수출해야 되니까 운송, 제조 면에서 서유럽에 뒤지자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다. 그러니까 서유럽이 공업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러시아도 지독적인 공업 발전이 돼서 비록 산업혁명이 시작은 늦었지만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던 그런 때였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부르주아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공업 발전이 일어나면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당시 용어로는 프로그레탈이라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수단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처럼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병영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로마노프 왕조에 대한 불신, 혁명의 의지 이런 것들 갈수록 깊어지고 가혹한 노동환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시대는 점점 왕조의 몰락으로 향해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